기상캐스터 배혜지 핫힌 지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됐으며 의심 사례 두 건에 대한 추가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감염자도 나이지리아 여행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토론토 보건당국은 다운타운의 한 카페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콜로 카페 이 비노의 직원 한 명이 최근 남아공을 다녀온 뒤 의심 사례로 분류돼 추가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달 26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7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근무했습니다. 당국은 이 시간 카페를 다녀간 고객은 즉시 검사받고 10일 동안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피며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도 검사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토론토 지역사회 내 연쇄적인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입국 금지 국가에서 귀국한 1,8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라 오미크론 추가 감염자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의 대응에 온주 정부가 13일부터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최종 접종 후 168일이 지나면 가능하며, 투석 환자와 줄기세포 이식 등 중병 환자는 56일이 지나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접종이 새 변이의 효과가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온주 자문기구는 부스터샷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르주 광역 토론토의 주택시장이 또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1월 평균 집값이 116만 달러까지 치솟고 거래량도 11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토론토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1월 광역 토론토 모든 주택의 평균 거래 가격은 116만여 달러로 1년 새 22% 뛰었습니다. 1년 새에 20만 7천여 달러가 오르고 한 달 동안에도 8천여 달러가 상승했습니다. 부족한 매물 탓에 모든 주택의 평균 거래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단독주택은 416 지역이 180만 달러, 905 지역 150만여 달러이며, 이외에 반단독주택의 평균 집값은 120만여 달러, 타운하우스는 96만여 달러입니다. 특히 905 지역의 단독과 반단독, 타운하우스 집값은 30% 넘게 급등했고, 416 지역도 반단독과 단독주택은 20%돼, 타운하우스는 19.7% 올랐습니다. 지난달에도 신규 매물이 13.2% 줄어 단독과 반단독, 타운하우스 거래가 줄었는데, 반대로 콘도 거래가 크게 늘면서 전체 거래량은 9,017채로 1년 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416 지역의 콘도 거래량이 44.3% 늘며, 가격도 16.5% 오른 74만 5,95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구공원 지역도 36% 증가해 평균 가격이 21.1% 오른 64만 6,211달러에 달했습니다. 협회는 신규 매물이 6달 연속 줄었지만, 치열한 구매 경쟁은 여전히 가격이 올랐다며, 신규 주택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정부의 인위적인 수요 억제 정책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며, 지자체와 주 연방정부가 함께 형식적인 방식을 줄이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소규모 아파트 허용 등 서민용 주택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금리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려는 구매자들이 몰리는 가운데, 협회는 경제 회복과 첫 주택 구매자 인구 증가에 따라 콘도와 타운하우스 인기가 향후 2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미국 워싱턴주에서 기름을 채우고 귀국하려다 2주 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 어라이브켄앱에 필수 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경서비스국은 단기 미국 여행이 허용된 11월 30일 이후 유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라이브켄앱은 육로와 항공, 해상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의무 적용되며, 당일 미국 여행자도 해당되는데 이를 몰랐다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어라이브켄앱은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받은 뒤 본인의 필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휴대전화가 없을 때는 온라인 등을 통해 예방접종 증명과 자가격리 정보 등을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어라이브켄앱을 제출하지 않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에게는 격리 명령이나 벌금 티켓이 부과되지만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금은 전세계 방역 규제가 새 변이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며, 해당 국가 입국 시 필요한 정보는 물론 캐나다 입국 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신규 확진자는 1,031명으로 5월 이후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949명이 발생했는데 하루 만에 1,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신규 환자 중 미접종자가 589명이며, 442명은 돌파 감염입니다. 학교 관련 확진자는 학생이 152명, 교직원 18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에서 39세 사이가 290명으로 가장 많고, 12세 미만은 273명, 40에서 59세도 247명에 달했으며, 60에서 79세와 12세에서 19세 순입니다. 지역별로는 토론토에서 133명, 윈저에셋스 68명, 필지역 60명, 서드버리와 오타와 육지역은 50명대, 해밀턴과 더럼지역은 40명대입니다. 퀘벡주에서도 1,0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1,355명 늘어 사흘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368명, 5명이 추가 사망했으며, 알버타주에선 366명이 새로 확인되고, 2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의 누적 확진자 수는 180만 명을 넘어섰으며, 2만 9,743명이 희생됐습니다. 지난달 캐나다에서 15만 4천여 명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은 11월 채용인원이 크게 늘면서, 실업률이 10월 6.7%에서 6%로 호전됐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 5.7%에 거의 근접하고 있고, 근무 시간도 팬데믹 이후 처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장기 실직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온타리오와 퀘벡, 알버타, 대서양 등 6개 주에서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 4개 주는 제자리 걸음을 유지했습니다. 통계청은 노동력 부족 징후가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사엔 BC주 대홍수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수치로만 보면 양호해 보이지만, 구직자와 구인 사이에 인력이나 임금, 직무 등 불일치가 심화되면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버나비 경찰이 소포 절도 사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아마존에서 배달된 1,500달러 상당의 유모차가 도난당했다, 온라인 마켓에 나온 유모차를 보고 수상력인 한 시민의 제보로 다행히 주인에게 돌아오기는 했지만, 연말연시를 맞아 소포 절도 사건이 기승이라며,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소매업체가 제공하는 사물함을 이용하거나,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고가 제품은 수령인 서명을 받으며, 집 대신 직장이나 지인 집으로 소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짧은 동영상에서 2인조 용의자는 피해자 집 앞 가까이 차를 댄 후, 소포를 들어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온타리오주 오샤와 학교 인근서 발생한 10대 흉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5살 남학생을 체포했습니다. 그제 낮 12시 반 하모니로드 사우스 지역에서 몸싸움을 하던 15살 남학생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달아난 동갑내기 남학생은 당일 오후 경찰에 붙잡혀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한편 토론토 경찰은 지난달 영앤블로 지하철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자수한 26세 남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주류 판매위원회 LCBO가 크리스마스에 술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꼭 필요한 주민은 미리 구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CBO는 즉각적인 위협은 없지만 다른 소매업체와 마찬가지로 공급망 문제가 우려된다며, 특히 샴페인이 부족할 수 있어 원하는 브랜드는 미리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방구에서 수입하는 스카치와 데킬라, 와인 등도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선적부터 배송은 물론 유리, 금속도 부족해 수입품 도착이 3주에서 6주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말 온타리오주 광역토론토에 진눈깨비와 눈이 예보됐습니다. 연방 환경성에 따르면 토론토는 내일과 모레 진눈깨비 또는 눈이 내리다 일요일 밤부터는 비로 변하며 주말 내내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온주베리 등 북부 지역엔 최대 12cm의 눈이 예상된다고 환경성은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메트로 벤쿠버 지역엔 오늘 밤부터 일요일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체감온도가 영하 3도까지 떨어져 날씨가 추워지겠다고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메트로 벤쿠버 지역엔 오늘 밤부터 일요일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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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사이 비